강소농은 농사 규모는 작지만 작은 농사를 강하게 하는 것.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발전을 꾀하는 것. 강소농. 물이 다 말라서. 얘들이 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모종은 아침에 10시 안에 물을 주잖아요. 물을 주면 물을 빨아서 올리잖아요. 올려서 양분을 만들고 이파리 만들고 지금 고추 모양이 이상하잖아요. 품종이 다 다른 거예요. 저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저 앞에 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. 제가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틀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. 아주 참 좋은 교육 받았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농사를 잘 지어야 나중에 판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. 느낀 게 참 많아요. 그리고 종자 해놓은 게 너무 좀 새롭다는 걸 느꼈어요.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과학적으로 하는 걸 느껴요.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강선홍 화이팅! 영광, 강선홍 화이팅! 강선홍 화이팅! 강선홍 화이팅! 강선홍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